여러분 안녕하세요. 3D입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우리는 음식을 나를 때 트레이를 보통 사용을 하는데요. 오늘은 음식을 나르는 것을 넘어 최고의 연출이 될 수 있는 우드 트레이 작품 한 점을 소개 드릴까 합니다. 오늘 소개 드릴 작품은 바로 빅리프 메이플 라이브 엣지 우드 트레이입니다. 많이 소개 드렸던 빅리프 메이플의 밝은 빛깔과 달리 이 녀석은 중홍한 빛깔을 갖고 있어서 조금 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. 라이브 엣지의 부분 또한 굉장히 멋스러운데 이 부분 말고 반대편은 새로운 질감으로 표현을 했어요. 바로 톱나 자국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제작을 한 건데요. 반전 매력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번 작품 또한 원목의 형태의 그대로를 표현한 작품이어서 굉장히 내추럴한 감성을 느껴볼 수 있을 것 같고 찻잔 한 잔을 올려놓아도 굉장히 멋진 감성의 홈카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손잡이 분도 이 작품만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을 했는데요. 아무래도 이 감성이 좀 어울리는 손잡이로 바꿔서 제작을 한 것 같습니다. 이번 소개 된 작품은 티타임이나 다과, 디저트, 그리고 예쁜 그릇과 함께 콜라보로 연출하시면 최고의 공간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. 3D 작품과 함께 여러분의 일상 식탁을 특별한 식탁으로 만들어보시는 건 어떨까요? 3D 단 한 점의 작품은 여러분들께 새로운 감성을 선물해 줄 것입니다.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도 3D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.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.